드리겠습니다. 마당하고 고난군에 파여서 장돌뱅이가 되었고요. 지리구두 지리구두 자른다. 군방구두 자른다. 어허 이놈이 이래 봬도 정선판선 차제여. 발도검사마다 마당하고 고난군에 파여서 장돌뱅이가 되었고요. 지리구두 지리구두 자른다. 군방구두 자른다. 이짜라 한자 들고 왔니 이 설에 계신 우리 장경. 동일 때리기만 기다리고 이짜라 한자 들고 왔니 이 서중불 행노류에 백구가 훌훌 날아든다. 사 한자라 한자 들고 왔니 삼팔여서니 가로막혀 구모처자를 다 잃었어. 사 한자라 한자 들고 왔니 사유팔자가 기박하여 장돌뱅이가 되었고요. 지리구두 지리구두 자른다. 군방구두 자른다. 오자라 한자 들고 왔니 이 꼬리 안팎에 계신 이 입을 만나 볼 날 그리 없네. 육자라 한자 들고 왔니 육탄대사 서부지니 팔레선녀 데리고 소통을 추네. 지리구두 지리구두 자른다. 군방구두 자른다. 질자라 한자 들고 왔니 이 질고 단장 꾸미고 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집을 나가잖아. 팔자 한자 들고 갔니 팔자에 없는 이 몸을 만나 고생군이 활자 펴감 꾸미고 군부두 자라 한자 들고 왔니 구방맞던 우리 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지창을 해. 십자나 한자 들고 보였니 60년만에 찾아오니 고향삼촌도 변했구려 찌리구도 찌리구도 잘한다 붐바하고도 자리한다 네 네 네 네 이문영 멋진 가수님의 정선 아라리에 이어서 창탈형 음악이와 무대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맞춰본 겁니다